부산지역 일선학교 교사 10명 중 1명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학교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,400여 명 중 11.2%가 직접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. 구체적인 사례로는 신체 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가 가장 많았습니다. 또 피해 교직원의 83%는 참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교조는 밝혔습니다.